저번 시간에는 파일의 크기, 또 저장장치의 용량이라고 하는 주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장장치의 용량이라는 말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저장장치에는 그 저장장치가 담을 수 있는 파일,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데이터도 기록할 수 없게 되면서 컴퓨터가 이런저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또 불필요한 파일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장치가 얼마만큼 용량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럼 윈도우 탐색기를 우선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윈도우 탐색기는 윈도우 키와 알파벳 2키를 누르시면 윈도우 탐색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럼 여기 보시면 내 컴퓨터라고 적혀있는 이 항목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저장장치가 있다면 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로컬디스크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 중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디스크 등록 정보라고 하는 윈도우가 뜹니다. 그럼 그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 전체가 하드디스크 전체 용량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사용 중인 공간이고 이건 무슨 색이죠? 보라색인가요? 아무튼 이 붉은색 빛의 이거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 가능한 공간이고 이거는 사용 중인 공간이죠. 즉 반반 정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정확하게는 현재 전체 용량은 10GB, 9.98이니까 10GB인데 현재 5GB 정도를 쓰고 있고 사용 가능한 공간도 5GB 정도 남아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컴퓨터에 있는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당분간은 둬도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사용 가능한 공간이 아주 적거나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들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컴퓨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읽는 걸 통해서 컴퓨터가 동작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최소한 10GB, 아니 10GB가 너무 많고요. 한 2, 3GB 정도 이상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거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중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습관적으로 또는 컴퓨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이거는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적혀있고 그 앞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휴지통이라고 적혀있고 그 앞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항목은 삭제해서 제외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휴지통도 삭제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 앞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행위, 즉 다운로드를 하게 되죠. 그 다운로드한 파일들 중에 파일들을 삭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시 인터넷 파일은 이거는 체크하셔도 돼요. 컴퓨터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체크하셔도 되고요. 휴지통은 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우게 되면 바로 파일이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휴지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휴지통이라고 적혀있죠? 이거 더블클릭해보면 제가 삭제했던 파일들이 일단 휴지통 안에 지금 잔류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될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삭제할 대상들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작업을 수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예 라고 누르면 디스크 정리가 시작이 되면서 방금 선택했던 그 파일들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삭제를 해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XP에서 이 파일 저장장치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 윈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